올해는 국가적으로 큰 행사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4월 총선인데요. 애초부터 정치권은 각종 이슈를 쏟아내면서 선거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행보나 당내 개파 갈등보다 민생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주최 측은 이번 총선이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길 기대하며 분야별 정책 제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야별 정책 제안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교육, 노인복지, 주거 등 국가적인 아젠다부터 국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까지 다양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측은 정책 중심의 총선이 되길 기대하며 발표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독인들이 본질을 붙들고 정치의 본질을 붙들고 시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생각할 때에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정책을 이야기하고 서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시대의 과제는 무엇인지 그걸 제안하고 이야기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런 작업들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 정책 마련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올해는 전체 노인 인구 727만 명 중 은퇴 노인이 절반 이상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노인의 특성이나 욕구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근무 조건이 유연한 이란 탄력적인 일자리 확대의 보급이 필요하다. 기업 채용 수요 등을 고려해서 근무 조건이 우수하고 질 좋은 일자리 이란 노인 전략 직종으로 이렇게 선정보고하는 것이 지난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킨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 제도 재정비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전세 자금도 대출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보증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축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월세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돼서 주거비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야 된다. 지난 여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공교육 회복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교육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책도 없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들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원 팀들을 좀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또 이들 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학교만으로 지도하기에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학교가 지역사회와 손잡을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 이들 학생들을 위한 전문 기관들이 좀 많이 정책적으로 제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 환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 제안도 나왔습니다. 각 분야 대표들은 이번 총선만큼은 특정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제가 흐려지는 선거가 아닌 정책 경쟁을 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